난 매일하고 불린다 문명일은 참 놀랍다 하루도 안 되는 거리였다 근데 난 여기까지 오는데 23년이란 시간이 걸렸다 이원선이라고 모르세요? 계속 나빠지고 있네요 그럼 제가 죽어요? 언제 심장이 멈출지 너 왜 나 자꾸 쫓아다녀? 내가 너네 친부모 찾아줄 테니까 너는 너는 내 빨간 토끼 찾아줄래? 나의 눈빛이 안 돼? 나의 눈빛이 안 돼? 나의 눈빛이 안 돼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